지역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구시가 대구 스케일업 허브 내에 신한스케어브릿지 대구를 유치하고 25일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금융은 2020년부터 전국 단위의 혁신성작 플랫폼 신한스케어브릿지를 조성해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입성을 위한 교두보로서 현재까지 300여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구 스케일업 허브와 신한스케어브릿지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사업화, 네트워킹 등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에서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